자, 이거 리버스 핸드가 풀려주나요? 됐어요. 아, 풀렸어요. 다시 세트 포인트. 이 세트를 6이닝 만에 가져갔던 김시현 전수석. 세트에도 좋은 기술을 노력합니다. 자, 원뱅크 걸어치기일지 비껴치기일지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, 둘 다 만만치 않은 각도입니다. 자,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김시현 선수. 점수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죠. 네, 걸어치기인 것 같아요. 회전력을 좀 줄여 놓고. 자, 마지막 올라오면서. 끝 오름이죠. 됐네요. 설비가 세트인 김시현 선수. 이 세트부터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. 세트 스코어 2대1로 김시현 선수가 앞서갑니다. 통산 두 번째 결승 진출에 성공한 백민주를 상대로 김시현 선수가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. 끝ahan.